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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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, 나이스. 정기는요, 뭐로 오를까요? 정기는 전선으로 오르죠. 물은 어디로 올라요, 물은? 화이트로, 화이트로. 화이트로, 화이트로. 아까 제가 청소부 이야기를 했는데, 마음을, 마음을 모르는 게 있어요.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렇게 마음이, 마음은 아니지만, 하나가 연결을 통해서, 우리 서비스를 했듯이, 우리 처음에 서비스의 청소부 이야기를 통해서, 우리 훈련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, 여러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, 마음이 담당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, 레크리에이션을 준비했습니다. 네, 이제 중간 좀 나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입니다. 네, 일단입니다. 네, 일단. 네, 일단. 네, 일단, 은근히 도와주 할 수 있는 있는 이 부분, 약간 채 기관 machen 문화 소설 creative wrench. 아멘 아멘